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나침반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근본소개자료는 경기 파주시 산남동 단독주택 경매 물건으로 의정부지방법원 고향지원 사건 번호 2021타경 65810번입니다. 함재가는 5억 5,624만원이며 토지면적 104평에 건물면적은 51평입니다. 이래 유찰되어 감내가 대비 70% 가격인 2차 최재가는 3억 8,937만원이며 보증금은 3,894만원에 입찰은 2022년 1월 25일에 진행해져입니다. 경기 파주시 산남동 주택 경매 물건은 산남IC 인근으로 파주 출판도시 남동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물건 연항입니다. 파주주택 경매로 진행중인 파주시 산남동 단독주택은 토지면적 104평에 건물면적은 51평입니다. 감재가는 지난 2021년 7월 기준으로 5억 5,624만원이며 이래 유찰되어 감재가 대비 70% 가격인 3억 8,937만원을 최재가로 오는 2022년 1월 25일에 2차 입찰이 진행됩니다. 보증금은 제재가의 10%인 3,894만원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이용객 확인원상 개칼리지역의 대지로 개별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62만 3,200원입니다. 행위 제한상으로는 금폐율 기본 40%에 용적률은 100%이니 투자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대장상 2017년 10월에 사용생인데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2층 단독주택으로 공부상 위반건축물 등재 및 이행강제금의 부과내역은 확인되지 않은 정상적인 건물인 듯합니다. 이어서 권리분석입니다. 등기부등보사 말소기준 권리는 2018년 2월 7일에 설정된 타형 AMC 대부의 근저당으로 채권채구액은 3억 2,400만원입니다. 채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한 사건으로 등기부채권총액은 14억 7,800만원이며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이니 등기상 특이상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은 매각물건명세서상 본권지상에 소지하는 정원수, 정원석 등을 포함한 토지건물 일괄 매각사건입니다. 현황조사시 2명의 점유자가 확인되고 있으며 전입일 기준 대약력 있는 주거임처인이 체크되고 있는 점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입찰가 산정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파주주택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장금 납부계획을 포함한 운영플랜이 중요할 듯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파주시 산남동 인근 단독 다가구주택의 최근 거리내액이 다소 체크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확인 매물을 살펴보면 파주시 산남동 인근의 전원주택 등의 매물 효과가 여러 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 후 시세미 수급회나 그리고 파주 부동산 시장 분위기까지 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 사례를 살펴보면 경기 파주시 주택 직전 6개월 매각가에는 69% 매각률은 50% 경쟁률은 5명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경기 파주시 인근 주거용 부동산 경매진행 현황입니다. 근본 소개자료와 함께 투자시 관심있는 분은 문의하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사지입니다. 근본 소개자료는 법원은 매각물급 맹세서 및 인터넷 경매정보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침판의 개인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투자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경기 파주시 산남동 단독주택 경매 물건을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침판이 소개해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